안녕하세요. 뉴스메이트 최선화입니다. 뉴스 자판기의 조정연 PD입니다. 뉴스 번역기 유튜브 시리얼의 신혜림 PD입니다. 네. 오늘도 자판기와 번역기와 함께하는 오뜨밀 라이브. 여러분이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먼저 하루치 뉴스 근육을 키워보는 시간 오늘 뉴스 완료 온유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원도 신고 국회의원 코인 공개. 네. 김남국 코인 사태라고 이제 언론이 부르기 시작하는 맞아요. 이 사태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일사천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걸 미루자. 네. 이런 법안에 찬성을 하게 되면은 안되죠. 안되죠. 이해충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들이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거 자체가 공개가 안 돼 있고 그걸 공개할 의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의원들이 가상자산을 일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라. 이런 법이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에서 통과가 됐죠. 본회의는 아니고. 아직 본회의는 안 갔고. 아직 소위입니다. 이 사태를 촉발시킨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의원의 이름을 따서 이 법안을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되면은 재산 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주식이나 현금, 부동산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가상자산 코인의 자리도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본인이 가진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자녀, 배우자가 코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도 등록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1원도 신고라는 부분인데 주식이나 현금은 천만 원 이상부터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돈 1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신고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제 1원이 모레에 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1원이라도 투자하려고 하면은 공개될 걸 생각하고 사야겠네요. 그렇죠. 1원이라도 해볼까 하더라도 아 이거 공개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과연 현역 의원들 지금까지 한 건 되냐 이게 핵심이었죠.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규정대로라면은 다음에 들어오는 22대 국회의원부터 이 규정을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특례 조항을 하나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떨고 있는 건데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올해 5월 말까지 보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이런 일 잘 없는데. 그렇죠. 소급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다 팔아서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변동 내역까지 싹 다 정리해서 6월 말에 제출해라. 제출해라. 김남국 의원 제출해야겠나.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게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는 건 다름없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고. 석영 PD가 전에 이 얘기 김남국 의원 사건 얘기하면서. 누가 조사하면 나올지 물어보겠다.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원래 지금 법 만들 때 소급적용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변호사 출신들 아마 지금 손 들고 반대하고 싶을 거예요. 법을 이렇게 반대면 안 된다.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법 전문가들.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도 그럴 텐데. 아니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혹시 코인했니? 라는 얘기 듣지 않겠어요. 찔리는 거 있어서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진될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여야할 것 없이 좀 빨리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일모레 본회의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무난하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가상자산이 실제 자산으로 인식됐던 게 국민 입장에서는 한참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뒷북 입법이다. 이런 비판도 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무려 한 5년 전부터 거론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간신히 김당국 의원 사건을 계기로 좀 빠르게 처리가 된 건데 한계점도 있더라고요. 보면 고위공직자가 주식을 원래 가지고 있으면 신탁금융기관에 맡겨가지고 임기 동안 좀 알아서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백지신탁이라고 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걸 맡아서 관리를 할 것이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자산을 공개하는 거로만 먼저 들어간 거고. 그리고 자산 공개도 해외 거래소에 있거나 그냥 누구 어디 지갑에 넣어놓으면 다른 친구 지갑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참여한 거래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러면 잡을 수가 없어요. 추적이 어렵다는 거죠.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그때 제가 전수조사하면 누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꿀팁이 공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코인하고 있는 국회의원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추적이 어렵다더라. 이렇게 하면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가상자산을 정의하는 관련법 체계부터 제대로 정비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거를 빨리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루나테라 사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권도영 대표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미국에서도 데려오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데려오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법령이 정비가 돼 있어요. 처벌 규정도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 자체가 미국이 훨씬 센데 한국에 오면 예를 들어 센 로펌 나가면 아니 이게 정확하게 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되게 애매한 거죠. 아 법체계가 아직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이 사태를 계기로 코인 관련 법도 좀 제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공개만 할 게 아니라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뉴스는 미채점 다반지 파쇄. 국가시험 황당한 실수. 말 그대로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네요. 벌어졌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 사건 보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자격시험 다반지가 채점도 못된 상태에서 파쇄돼 버린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면 지난달 4월 23일에 치러진 2023년 전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이라는 제목의 시험이었어요.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기사자격증 꽤 높은 수준의 자격증이거든요. 전문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인증하는. 그 시험이 치러졌는데 이 시험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서울 은평구의 연서중학교에서 이 시험을 치른 분이 있다면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락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될 거나요? 이 학교에서 시험 본 수험자가 609명. 609명. 6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수만큼의 다반지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그 다반지를 포대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파쇄돼 버린 거예요. 5초다 이런 얘기. 제가 쭉 봤더니 이게 배송 오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시험장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일단 시험이 끝나면 각 시험장에서 공단으로 다반지 포대 자루를 옮겨요. 그래서 이날도 18개 시험장에서 이 포대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대를 이제 금고로 보내야 된대요. 그런데 17개 포대는 금고에 잘 도착을 했는데 나머지 한 개 포대는 직원의 단순 실수로 인해서 금고가 아니라 그 옆에 창고로 잘못 배송이 됐다. 이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부분도 어떻게 실수를 하면 이게 옆으로 보내줄까. 이 단순 실수가 뭔지 궁금한데 기사상에는 다 단순 실수라고만 나와 있어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배송 착오가 된 건지 그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3일 전에 공단 측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사실을 숨긴 건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있었는데 이거 알고 있었다. 알게 된 것 자체가 3일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이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하던가요? 국가 자격 시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험을 치른 즉시 채점하지는 못한다. 아니 그래도 채점할 시험지가 답안지가 왔는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3일 전에 알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이 답안지 주인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시험을 본 사람이 15만여 명인데 답안지 없어진 사람이 609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와서 다시 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이 개별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청취자분들께도 혹시 당사자가 있다면 저희에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제 시험을 보면 사실 문제가 좀 달라도 그리고 같아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데 납득할 결과가 나올까? 그리고 한 달 전이면 진짜 홀가분하셨을 때는 그게 무슨... 이제 시험 끝나고 각자 다른 일정 보고 계실 텐데 이걸 다시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응시하신 분들 반응이 취재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마지막 뉴스로 가볼게요. 1위 치킨 BHC 1억 배상 판결 받았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진행된 이슈였어요. 한 2018년부터 이어져요. 시작된 일이죠. 싸움이에요. BHC 본사랑 가맹주협의회장과의 싸움이었는데 주인공 이름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호 씨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울산에서 BHC 가맹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가 3년 뒤에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슨 행동을 했냐. 본사가 부당행위 의혹이 있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이게 가맹점 값질 논란이라고 치면 많이 나옵니다. BHC랑 묶여서. 그렇죠. 이분이 제기한 뭔가 이런 문제가 뭐였냐면 BHC 본사가 신선육이 아니라 언닭, 꽁꽁 언닭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냉동 닭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선육 가격에 광고비를 몰래 포함시켜서 가맹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했어요. 했었죠. 그럼 BHC 본사의 반응이 좀 궁금하잖아요. BHC 본사 반응이 바로 다음 날 허위사실 유포니까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두 달 뒤에는 정호 씨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한국일보에서는 BHC 본사가 옥죄기를 했다라고 썼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번의 소송과 이제 이런 왔다 갔다 신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섞여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싸움의 끝에서 몇 년 만에 법원이 가맹점주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BHC 본사가 정호 씨한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뉴스로 들고 온 건데. 이유는 계약 해지 통보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여러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감행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한다. 이게 1호 판결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감행사업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처음이었던 건데.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괘씸죄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실이 8천만 원대예요. 그런데 본사의 행위가 좀 괘씸하고 악질적이다. 그래서 더 부과를 하겠다 해서 배상액을 손해액보다 많은 1억 1천만 원을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최대 3배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정호 씨 같은 경우는 본사 입장에서는 몇십억 소송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맞아요. 나는 전부나 다름없었던 생업이 끊겨서 뭔가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 되길 바라고. 사실 본사 가맹점 갑질 얘기는 뉴스가 워낙 많이 나와서 조금 이런 판결이 없어도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을 해서 불이익을 준 거 아니냐. 이게 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노조 가입을 해서 노조 활동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 관련 뉴스 요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더 눈여겨본 뉴스였습니다. 여기까지 5월 23일 기억할 만한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뉴스 완료. 시사명가 CBS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주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kommt